SK 브로드밴드 인천방송이 2분기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가졌습니다. 이날 시청자위원들은 제작 프로그램과 지역채널 보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. 또 IPTV 수준의 고화질과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술중립성 전송방식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. 시청자위원들은 앞으로도 지역현안을 심층 보도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과 선한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